아아 결국 튕겨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아까 전 상황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건 똑같네요 자 저거를 밀어버리면 된다 이건가? 아아 알아요 에어베큐임 L'Alariel the Everqueen 흠 흠 dawn's hope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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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 카우입니다 노스카라 원토투스 카오스 새들.. 카오스 녀석들은 어떻게 잡지? 시녀를 모집하라라 아라리엘 아을라완 아라리엘 아다리엘 대단할게 큰 사건이 이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좀 길게 스킵을 할께요 자 시니어 고용 이벤트가 있으니 나가리드가 96% 인데 뭐 이정도면 거의 몇장 나거든 마치 제트 꽤 오래 기다린거 같네요 점녀 점녀 프린스 프린스 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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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벌로드의 빛이 되요 자, 이 전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아마 제가 온... 이게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는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한동안 업로드를 못할 거에요 일주일 이상... 아마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까지 가 제 기말고사 기간이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는 것도 어 그나마 다행히도 이 업로드 했었던 주가 금요일이 아마 목요일 내전 금요일에 올릴 것 같은데 그 주에도 역시나 시험이 이미 시험은 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위험 어디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시험은 아닌더라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러니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송을 아마 일주일 동안 안 할 겁니다 시험에 대한 시험이 있음 희식culpt 그 Todos이 엉망바 scot 루어나라멤 비의 엄마가 그녀를 그녀를 이런 그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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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폭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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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펜이익스터롬 모두 완료되었죠 이차의 이차은 우리의 이차 순수해져라. 얍! 하하 이거 참 엄만 진짜이구만.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뵙도록 하죠. 오늘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이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